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창과 관련된 단축키들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 나오는 단축키들은 포스트잇에 적은 뒤 모니터 밑에 붙여놓고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강의 시작에 앞서 재차 환기하고 가야 할 내용이 있는데 바로 창을 더킹에이리어에 넣는 방법입니다 집어넣고자 하는 창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클릭 앤 드래그하여 위치시키면 자동으로 창이 합쳐질 겁니다 만약 중간에 실수로 특정 창을 날려버렸다면 아래 단축키 중 하나를 사용해 살려내세요 그리고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끼워 넣으시면 Alt, D, D 단축키까지 쓸 필요가 없으실 겁니다 이제 확실히 기억하실 것이니 강의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Alt, 1입니다 익스플로러 창을 여는 단축키죠 두 번째는 Alt, 2입니다 트리머 창을 호출합니다 세 번째는 Alt, 3입니다 베가스 맨 우측에 있는 마스터버스 창을 호출합니다 네 번째는 Alt, 4입니다 프리뷰 창을 호출합니다 다섯 번째는 Alt, 5입니다 프로젝트 미디어 창을 호출합니다 여섯 번째는 Alt, 6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이 생소한 Edit, Detail 창을 호출합니다 이 창은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모든 이벤트와 마커 등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Alt, 7입니다 트랜지션 창을 호출합니다 여덟 번째는 Alt, 8입니다 비디오 FX 창을 호출합니다 아홉 번째는 Alt, 9입니다 미디어 제너레이터를 호출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과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다음 강의는 Alt, 9입니다